아야야야야야야야 끝난건가? 황원의 종까지 끝났죠? 자 파이널 퍼즈라가 이거 깬건가? 그럼 지금까지 슬라이딩 없이 하늘마을을 클리어했다는 소리인가? 네 오늘 풀리암부부 하늘마을 저거 없이 클리어했어요 아 이거 깼구나 이거 깼어 깼어 남원림님은 후원감사합니다 요건 다 깼고 그치 오케이 뭐야? 아 아 야 글락션도 올리는데? 아 진짜 개쩐다 이거 고진 잘해놨네 요기가 마피아타운 요긴 아이템 보유 안했는데 아직 그치 여기 말고 그치 요기였죠? 여긴 뭐 있나? 깰수있나 이거? 이제 요거 되죠? 잠깐만 잠깐 요것도 뚫어봐 그치 이제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자 급행열차 그치 뭐야 저게 저쪽이 있네? 그치 따쿵따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따 짠짜 짠짠짠짠 에 에 에 에 에 에 들어가봐 우리 조를 가상 최대할 수 있는 영화를 찍은 준비 중이라고 영화도 폭발 중일거야 으아 에에에에에에 긍정적인 폭발이라고 방할 것 뺏어보 어떻게 해야돼 뺏어보 아 이거 일단 냅둘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여기서 뭐해야 되는거지? 이걸로 뭐 쓰는건가? 아닌데? 일단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니면 위로 그냥 가야되나? 어 나가 뭐지?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우선 사람 패보라고요? 못패요 하필 이거야 응? 뭐야? 아아아아 좋아 아가씨 잘들어 나쁜 소식이야 니가 방금 잡아댕기 끈 레버는 열차를 짜뿍하게 만드는 장치야 농담하는게 아니라고 폭발해버릴거야 생색하고 강렬한 액션이 담긴 영화가 필요할까? 우린 그 장면에 촬영할거야 열차는 몇분대로 폭발할거야 하지만 너가 우린 모두 구할 수 있어 아가씨 스위치대가 있는 맨 열차 맨 앞에 가서 통기만 하면 돼 3시간에 마스크 하는게 좋은거야 알았어? 너나 부엌이는데 알 바 아니지만 내 열차는 폭발시키만 해봐 자식같은 녀석이라고 카메라 한작도할거야 아가씨 서두르라고 출발에 움직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뚠따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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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그치 뭐야 잠깐만 뭐 하나 더 눌러야돼? 아 요거 눌러야되는구나 오케이 더 눌러야된다고? 뭘 또 눌러야돼? 나 뭐 안 누른거 있어? 아 아니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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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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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그치? 짠 짠 짠 짠 이게 뭐야 오케이 아 얘들은 왜 그 와중에 여기서 피아노 치고 있어 아 이거 다 놀라 다 놀라야 되는구나 이거를 고치 아 그냥 대충 터져도 상관없어 아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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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트 먹으면서 갈게요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갑다니까 아 따갑다니까 니들만 줘 오케이 잠깐만 초순 타이머먹고 그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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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에덱구나 재직하게 맞췄군 어허허허허허허허 우리가 찍은 이 영상들 좀 봐 살기에 뛰어다니는 그저의 모습을 보라고 에헤헤 뭐라고 체력때문에 한거지 그리고 그 악따란 DJ그룹을 이기기 위해서 여성 우리가 방금 제작한 영화의 절반 수준도 못받을게 분명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그 버신 갖고가 받을 자격에 있어 자 짠짜잔 아씨 목아파 얘 더빙하는거 힘들어 따단단단 짠짜잔 아 그래 얘는 이거 저거였지 일부러 영화 찍으려고 저런거니까요 부주의자 기복장치 여기 어떤 소녀가니 찐 에? 뭐가 스물다섯개요? 또로랏 연료만 하는거에요? 뭐 모르겠어요 주간콘텐츠로 더 있을지 아니면은 그게 끝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저 설계요 저 컨덕터가 있겠죠 에 불 불 우 아유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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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잔 그렇지 거의 다 끝 거의 다 됐죠? 자 태용파리드 갑시다 아나 아나 아 귀여워 진짜 아 저거 뭐야 맨 처음하면 진짜 귀여워 죽겠어 저거 뭐야 맨 처음하면 진짜 귀여워 죽겠어 그렇지 안정작이 가장 거대한 스튜디오인걸 환영해 지금 막 대형 퍼레이드를 촬영할 참인데 이 영화는 전세계 관중들을 놀라게 할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네가 출연을 맡을 거고 이번 영화엔 특별한 소품이 필요하다고 끝날쯤은 튀어나올 거야 그런데 잠깐 자기 자기 의상이 퍼레이드랑 좀 안어울리는 것 같다 저기 가서 입어줄래? 이 마을에 필요한 리더 호로로로 아 진짜 새처럼 됐네? 점프력이 높아졌어요 지금 멋져 볼 자기 걱정마 이 영화는 굉장히 쉬우니까 계속 돌아다니면 밴드가 자기를 따라다닐 거야 그저 여성들과 부딪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리고 주변을 잘 둘러보라고 군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좋은 퍼레이드를 즐기 군중들이 이 아이템을 던져도 될까 퍼레이드 한 소환 지속될 거야 어떻게 하는지 금방 끝나진 않을 테니까 장면을 충분히 찍으면 알려줄게 열정을 잊지 말라고 행운을 비어 아 저런 식으로 오는구나 아 뭐야 인파 아 바닥 인파구나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가고 아 잠깐 퍼레이드 복장으로 해야지 아 여기 끝났다 아 끝나버렸는데 하트 아 저것도 끝날 것 같은데 아 이 점수 별로 못 얻겠는데 영화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순간이야 불꽃놀이 시작해줄 수 있겠어 저 버튼은 뭐야 또 때려 그치 뭐야? 더 때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버튼 같은데 생긴거는 그렇지 튜브 아뚜 그렇지 야 저거는 아따 새화영이잖아 왜이래 왜이래 야 하다 왜저래 깜짝이야 야 저건 펜킹 화영이잖아 아따 봐봐 이거 화영 맞잖아 이거 화영 맞아요 미친거 아니야 하하 치킨을 즉석 아 왜이렇게 즉석 펜킹 치킨이야 이거 아 뜨거 그렇지 야 저기도 뜨겁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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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다시 오로로롯 아따 아이씨 저기로 아이씨 아이씨 하트 좀 먹어줘야되는데 다시 이 영화는 더 많은 액션이 필요해 자기 거대한 폭죽션을 위해 폭죽해놓을 깨워주길 바래 따단 따 따 따 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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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좀 말이 안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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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아 여기 뭐야 잠깐 새튀김하고 있었어 어 그치 잠깐만 안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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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내가 뭔가 또 빼먹었다 했더니 압데시를 또 까먹었어 그렇지 압데스가 압데시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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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 쪽으로 던져주지 않을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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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불세팅이 오케이 슬라이딩 후우 그치 잠깐만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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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넘기고 마지막 이거까지 먹고 자 반유도야 지금 나한테 쏴요 애들 와 씨 나한테 쏘는거 무서워 오케이 아냐아냐아냐 오케이 올 바이 그치 오오 오오 겨우 살았죠? 깜짝 포레즈 아이템을 내보야돼 붙잡아 조작이 드디어 나의 포레시키를 야 23개 딴딴딴 그루 강독 굶주인 굶주 그러게요? 아래에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는 뭐야? 컨덕터가 이기겠는데? 에이 저는 청정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저만큼 청정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나 랑월보다 청정한 사람 한번 찾아볼까? 아 절대 못찾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제 파이널이죠? 또로또로또로또로 아니 타이밍 리프트 싫어 과연 아 시상식 그걸로 좀 우쭐하는거 같은데요 정말로 그거 우승하게 하실건가요? 네 아 귀찮아 동점 못만둘거 아니에요 어차피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고마워요 고마워 진절도 하셔라 아니 계속해줘 아 아가씨 너구나 우리가 해냈어 내가 열린 조류영화상을 또다시 수상했다고 DJ 그루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자 나의 승리를 위해 니가 한 짝고 보자건 없는 노래에 걸면 이 짝고 보자건 없는 영화 성품을 갖고 가도록 해 조류 나라에 가면 푸드랩할 수 있을거야 아 몰라 나는 연료만 얻고 가면 됩니다 아 손목 아파 뒤늦게 손목이 아파요 그루보가 나 욕하진 않겠지? 근데 연료 필요한만큼 다 모으지 않았나 아닌가? 아직 아닌가? 뭐야 왜왜왜왜 14초류영화상은 조작되었다 내 무사의 손행이었어 수상자는 시간중하게 게임을 하고 있다 그는 한계를 간직하고 있었고 녀석은 그걸 깨트리작전이다 진실은 데드버튼 스튜디오 아래 붙여있다 데드버튼 스튜디오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진실은 밝혀주길 바래 자기 DJ그룹이잖아 이거 또 뭔가 있는거야? 파이널 뒤에? 아 데드버드 스튜디오 야 이걸 다시 가는거야? 데드버드 스튜디오 밤이야 우와 무슨 공포게임같애 이러니까 여기였죠? 어디로 가야되지? 저쪽이죠? 저쪽이죠? 이쪽 맞을텐데 그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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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내 선택지에 따라서 그거겠죠? 내 선택지에 따라서 그거겠죠? 잠깐만 초콜룩기 위해서는 그렇지 시공의 폭풍이다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일로 갈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공의 폭풍인데 뭐야 이거 아 왕관 먹어야 되구나 아 어떻게 먹으라고 잠깐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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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아 아 아 우리 어깨 하트 하나 먹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미리 모아놓으면 좋죠 나쁘지 않아 안 돼 꺄깍 okay 오케이 자 그렇지 여긴 어디야 자유 액션 물인가 오케이 사진 먹고 왕관 뭐? 잠깐만 이걸 어떻게 먹어 먹었네 아 먹을 수 있구나 쉬운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줄 알잖아 어? 잠깐만 여기도 하나 숨어있었구나 야 저걸 어떻게 먹지? 아 다시 처음부터야 이거? 아 이거는 처음부터구나 자 가자 다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괜찮아 나중에 하자 이거 부들 부들 그냥 마지막으로요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밤주 조금만 보고요 그다음 갈게요 네 저 그냥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요것만 보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합시다 결국 오늘도 손님 집으로 못 돌려보내주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뭐야 내려가는건데 이거 지하로 가라 그랬지 시상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 아 깜짝이야 이건 나 찍고있는거 같은데 아니 좀 늦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수도 있죠 조금 늦을수도 있지 아 완전 자유 액션인데 이거 수많은 미지급 청구서들이 쌓였다 그럴만도 하다 이 행성이 영원히 많이 보이지않고 열차를 박살내는거 몇번 찍기만해도 매우 비쌀테니까 아 아 즉이요? 지금 털실 먹을 여유가 없어요 이래서 빨리 끼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좀 어려워 뭐야 뭐야 누가 날 비추고 있는데 그 전에 잠깐만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우빠엑 아우빠엑 아앍 아우빠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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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우 그치? 그치? 자 돌아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그치? 다른 털실 하나 얻어주고 그치? 여기로 가는거 맞나? 아닌데? 털실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지금 다 섞여 한참 모자락이네요 어디로 가야되지? 저 위로 올라가야겠죠? 아니 왜왜왜왜 어디까지 내려가? 자 여기서 점프해서 하나 둘 아잇잇잇잇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이거 왜 만들어 놓은거야? 이것도 왜 만들어 놓은거야?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될텐데? 아 이건 그냥 턴신인데? 아 별로 턴신 있어야 되긴 한데 나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잠깐만 아 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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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본적도 없는 영화들이 손방에 가득 채워져있다 들어오본적도 없는 영화들이 손방에 가득 채워져있다 제목에 달린 조류 관련 농담개수는 충격적이었다 아 이건 뭐야 체코부총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저 위로 올라가라고? 오케이 저쪽으로? 일단 백시 이거 맞는거 같긴 한데? 화면 주정장치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화면 주정장치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오케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뭐야 어디야? 저기로? 아 뭐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긴 뭐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로 갈게요 일단 여기로 가서 제깍거리는 시계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제깍거리는 시계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근데 저 아래쪽이죠? 오케이 저 빨간거 뭐야 레이저 실험 뭐야 또 다음에 왠지 걸릴거 같은데 저 위쪽이죠 그렇지 아이씨 얘네들 또 저거죠? 내가 그저게 말했어 삼자만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케이 저 전선타야되죠? 하나 둘 오케이 네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아 이게 뭐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그냥 이거 말했어 상자야 왜 들어가지 말라고 아이 아이 오이씨 되게 멀죠? 오케이 이쪽으로 그치? 저 위쪽이죠? 아이씨 아이씨 니가 왜 거기서 빠랏 저쪽 그치? 저쪽 그치? 저쪽 어 보자 스읍 어느 쪽으로 가야되지? 전선타고 가야되나? 요거에서 전선타고 가야되나? 저쪽으로 가야되나?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어딜 말하는거야? 어? 내려가야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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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빡세네 위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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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저 위로가야되는데 이거? 잠깐만 아 오케이 잠깐만 요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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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랬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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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복잡하네요? 딴딴 딴딴 자메이션 느낌 제대로 난다 진짜 저 위까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은 저쪽 이거 절대로 에드리아라고 만든 게임은 아니야 난이도가 아따 봐봐 아 근데 우리 롱맨이랑 레이맨 생각하면 에드리아라고 만든 게임 맞나? 오케이 열어 야씨 또 내려간다고? 어디까지가 시상식 새들의 전투 호각 호각 주변에 특별한 머리가 없는 듯하다 호호호호 호호호호 이게 누구인가 나의 소박한 지하실은 발견되나 보건 응? 이 마지막 시간 조각은 내꺼야 갖고싶으면 내 잔인 잔소에서 가져가야만 할꺼다 에따 에따 호기야 얘 악역이었어? 호호호호 얘 악역이었구나 호이오이 호이 앗 앗 앗 파장했구나 난 저거 먹고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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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빡쳤죠? 야 뭐? 아이씨 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때려 그치 아 잠깐만 미친 칼까지 들고 다녀 킥킥 선이 모인다 악 오케이 야 보스로 불쩍 지난데 개빡칭 오이씨 깜짝이야 아! 이런거구나! 미쳤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은데 이거? 미쳤어! 뭐하는거야 이게! 야 다섯개? 아! 난이도가 꽤 되는데요 이거? 얕볼 난이도가 아니야! 그렇지! 한 대 때려주고 야 거기다가 제 몸빵이 좀 쎄가지고 따따따란 딴딴 아! 개빡치! 이제 칼으로 설치겠죠? 오케이! 그렇지! 야 근데 저 이펙트는 멋있긴 하다! 칼만 딱 보이는거! 그렇지! 근데 이건 별로 안 멋있어! 아 하트 몇개 좀 남겨놔야 되는데 바닥에 그렇지? 아! 못 때렸어! 아! 못 때렸어! 야 다섯개! 그렇지! 차장이 있는 장소는 기차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야 언제까지 때려야돼 얘! 왜이렇게 쎄 몸빵이! 오케이! 아! 뭐였구나! 야 몇 페이지까지 있는거야 쟤는? 뭐? 야! 뭐야!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보자고! 앉아봐 아가씨! 니가 이행성에 온 이유로 죽은 시간조각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자! 그것들이 니것이라고 느끼는 심정 이해해 이해한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걸 알고 있었나? 시간조각 한개로 내 것이었다 하는 트로피를 모두 되찾을 수 있어! 그래 말이야! 42번째 수상 말이야! 42에 열내 조류영화상에서 내가 2등을 했어! 내가! 상상이 가니? 디제이 그로브가 간신히 1등을 했어! 이 실수를 고치려면 시간조각 한개면 돼! 딱 한개만 주면 안되겠지? 안돼! 욕심맛아 나가시구나! 안그래? 딱 한개만 필요하다니! 그걸 놔둬주지 않겠다고? 이 시간조각이 그렇게 갖고싶다고요! 뺏어보라고! 뭐야 이건도! 이 작은 폭탄 기억하나? 이번엔 사랑스러운 열차 대신 너에게 붙여놓았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씨! 야 미친거 아니야? 얘? 난이도가 뭐이래 얘는! 데잇 디스 아웃! 데잇 디스 아웃! 오씨! 야씨! 40초 남았어! 때려 그치? 오케이? 저기 저기! 조금만 버텨! 폭탄 해체빵불 자주 될까? 와씨! 미쳤어! 야! 야! 체력좀 줘봐 이제! 오케이! 때려! 야씨! 뭐야! 처음부터야? 아! 아 잠시만! 폭탄 없는 처음부터! 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야! 그 맨 처음부터 한다고? 와! 야! 이거 무슨 최종보스야? 예? 야! 지금까지 개념 세이브 어디가! 아휴! 아! 못 때렸다! 와! 진짜! 아 따가! 오케이!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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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스로 다 쓰지? 야! 예! 도빵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휴! 난민 분들 환영한다! 어! 아잇! 그치!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그치 잡아 때려 때려 그치 하트홍 언제 나오지? 임팩트는 좀 멋있어요 오케이 거기 난이도가 최종 보스급이야 오케이 때려 하트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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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치 결론은 똑같잖아 뭐래도 똑같아요 이거 어차피 이거야 그치 이거 유도로 때려주고 오케이 아이씨 이게 이게 오케이 아 근데 내가 때릴 시간이 없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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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때려 그치? 때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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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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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슬라이딩을 자주 해야 돼 이거 보니까 나 15초 남았는데 나 15초 남았네 나 15초 남았네 그치? 배치가 준비됐어 이쪽으로 야 무슨 대형가 아이야 그렇지 오케이 쟤 더 빡쳤죠? 이거 뭐야 야 야이씨 이건 또 뭐야 야 미친거 아니야고 와이씨 난이도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 어디로 어이씨 아이씨 아아 드디어 야이 이 자식이 내가 어? 너를 이기게 만들었는데 지금 어? 이 자식이 이게 어? 이 놈아 이 자식아 이게 이 놈이 이게 지금 나한테 어? 뭔 짓을 알려고 니가 어?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빡쳤는지 알아? 어? 이씨 어우 진짜 아이 두 대만 더 맞아 됐다 드디어 흐흐흐흐흐흐흐 와이씨 개빡시다 이씨 와이씨 겁나 힘들었다 이씨 뭐야? 얘는 왜 나와? 뭐 인트로다? 왜? 쟤는 왜 나온거야? 뭐야 좋아 이것도 뭐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뭐야 뭐야 잠깐만 지금까지 시계 모은거 다 다 사라지는거야? 설마? 잠깐만요 뭔지 꼴이야 이거 아니 저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다락방이 저렴 챕터의 끝 시간이 저거됐대 가자 이게 뭐야 아니 진짜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와이씨 뭐 집이야? 아니 피날레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뭐야 이게 이게 뭔짓을 한거야? 타라아 아니 나 집 좀 가자고 이게 뭔짓거리야 잠깐만 여러 뜨거운 식당을 다녀왔지만 여기 차원이 다른걸 네가 어떻게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더워 아니 좋은 거 와이 와 지금까지 봤던 애 다 줄 서있죠 여기?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 닌 누구냐? 라고 하지만 누군지는 알지만? 아니 끝까지 여기서 저기 가! 들이 가! 들이 가세요! 그렇지 다다단 분위기 미쳤어 내 티켓 내다! 뭐야 잠깐만 얘네들 왜이래? 아 이거 들고 와야돼? 아 아니 잠깐! 아 들고 2단 점프가 안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이거 먹는거였어? 아니 난 또 아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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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아잠깐 체력 1인데? 아잇 잠깐 불새버거다 야 불새버거 왜이렇게 많어? 저리 가세요 너도 가시고 너도 가고 가 아 잠깐만 오케이 야씨 별거 다 써야돼 아 아 체리 가 오케이 체력은 다 채웠고 아 다 야 야 어디까지 가야돼? 겁나 겁나 크다 야 내 친구 출세했어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 야씨 나한테 삥땅치더니 내 친구 출세해버렸어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출.. 뭐야 야 집들이 선물 뭘 가져가야 되는거야? 오케이 아이 뭐야 야 그걸 가면을 가져가면 어떡해 야 이새끼야 와 가면을 가져가네? 미쳤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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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케이 일단 나이스 깜짝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씨 뜨거워 디지인줄 아네 오케이 아 치킨 냄새 난다고? 야 잠깐만 야 나도 나도 같이 먹으면 안돼? 와 드디어 도착인가? 와 드디어 도착인가? 아우 니가 가장 나쁜 놈 같은데 이거? 네 내게 excuse me don't you dare get anywhere near me I don't you know I was willing to forgive you but nope you turned out to be rotten and selfish save the planet from bad guy look at all I've done without you I don't need you this planet doesn't need 이래서 털맞아 자 막 야 뭐야 야 야 어우 약간 너무 빡센데 오케이 때리고 그치? 오케이 때리고 오케이 아우 아 저거 저거구나 대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때려 오케이 설마 이거가지고 안 끝나겠지 얜 아직도 웃고있어 깻잎 싸움쓰져도 꺼져라 마스다시 마피아 깻잎 깻잎 내 깻잎 깻잎 그래 맞아 꺼져 아무도 널 원하잖아 걔차는 턴 치고 치고 음 내가 봤을 생각은 구리다고 꺼져 꺼져 얘들아 깨 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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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리 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지만 난 모든 걸 걱정하고 있다고 더 이상 나쁜 녀석들은 없어 너희 모두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누가 보면 왕따시키는 줄 알 거야 단체로 둘러서 꺼지래 어째서 이 녀석들을 위하는 거야 놈들은 알랑하나다고 범죄자들이야 그런데 넌 녀석들을 돕겠다는 거야 이제 끝내주마 뭐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이럴 때는 와 미쳤어 잠깐 뭐야 가메하메하 야 미쳤어 한 대 때리고 그치 때리고 때리고 그치 오케이 그치 그치 형님 호응 감사합니다 니 말이 맞아 친구 저 성까지 거세 안방 먹일 수 있도록 그저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야 꺼지겠지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아 아 이런식이구나 별게 다 있네 자 그치 자 그치 오케이 채워줘 아 저거 때릴 수 있으면 때려야 되는구나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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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쉴드야 아 내가 못 건드리는구나 계약을 하고 저 소녀를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버리자고 하하하하하하 야 그 와중에 계약은 왜 하는데 내가 만들테니 넌 던져 오잉 사과주스 후 잠깐만 아 뭔지 알겠다 아 죽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동으로 오케이 어디갔어 아따가 때리고 오케이 때리고 그렇지 아따가 오케이 던져 아이씨 근처로 가버렸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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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구나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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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어우 야야야야 그렇지 감회하면 들어가죠 아니구나 오케이 피하고 때리고 그렇지 때려 오케이 때려 아까보다 어? 아까보다 더 화려해진 컨트롤 보라고 그렇지 아따 잠깐만 아 지금 못 건너린 상태구나 지금 그렇지 이제 이제 저거 오케이 그렇지 야 저거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뭐야 못 때렸어? 야 무슨 야 쟤 왜 지하에 있어 오케이 체력 채웠고 아이씨 잠깐만 이건 좀 반칙이지 띵 그렇지 계약해봐 아니 내가 뭐야 내가 다쳤어 아니구나 던져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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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따가워 오케이 이제 그만 야암! 오이씨 아 뭐야 아 외부애들 죽였어 어 마피아 폭발할때 마피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진짜 진짜 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두개의 레드 라스트 누이 참나 진짜 이게 멋진거야 아니 진짜 아니 감.. 감동적인 부분인게 맞는데 아니 쟤.. 쟤 살벽을 넘겨버리니까 이게 멀티가 없어서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자 가서 때리면 되겠다 이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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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어! 잠깐만! 왜 왜 왜 왜 왜 아 근데 야 잠깐만 어차피 나 뭐 아니야 이제 야 이 씨 야 연출 하나 안 쟌나 지금 애들이 계속 아이템이 안orno 패전 주는 거라서 일단 죽진 않거든요 tra竜이 어 네 혜택 차렴 무한이에요 지금 흠사 이런 상황입 få용 감사합니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딸 따 따 따 따 inverted 따 따 아아 나는 맞으면서 싸울 수 있다고 아 드디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때려잡았다 그치 하하하하 야 이씨 모래식이 무채 로디 내 죽어 인마 야 네가 어 내가 너 어 처음에 내가 얼마나 어 좋게 생각을 했는데 네가 마지막에 나한테 그러면 안되는거였지 이 자서가 어 어딜 고개를 들라고 쪽팔리니까 일부러 얼굴 덮은거 봐 고개 들지마 아직 안갔어 안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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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진짜 됐어 지체능력 아뇨 고개 들잖아 아비묘 아 드디어 다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번엔 깨져서 시계 다 빨리더니 이건 뭐야 시간조각을 떨어뜨릴 빨간둥은 소녀가 마피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조각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이런 선택지 왜 살라는 거야 아니 먼지거리인데 이게 아니 26개에서 아니 26개에서 시간을 지금 돌린게 지금 25개 아니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줘 바로 아니야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 안줘 안줘 에이 됐어 아 집에 가자 아 다다 아 까까까 집에 간다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먹어야지 드디어 어디 보자 아다다다다다다 그치 어? 어? 음 가자 넝 아 하지 말아주어! 얘 꼬마야 우리 또 다른 개가 가자! 우리의 영화를 같이 보자고 자기! 안돼 난 집 갈거야! 잘 가! 안돼! 잘 있어! 난 집 갈거야! 아니 애들 집 보내줘! 아 우는거 봐! FTL! 조강속도야! 야! 애들 귀여워! 게임 자체가 좀 다 귀여워! 갭 하나빼고! 어 한 번 빼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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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드디어 엔딩을 봅니다 여러분들! 언제 샀더라? 어? 와아! 진짜 엔딩이겠죠 아니 이런 오픈월드 게임은 엔딩은 나름 쉽게 해놓고 나머지 추가 콘텐츠가 깊지 엔딩 자체를 어렵게 만드진 않아요 이런 게임은 보통 그럴걸 엔딩은 나름 그냥 잘 따라가면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뭐 뭐야 숨겨진 콘텐츠들이 많지 이런거는 막 이건 사실 엔딩이 아니었던거 이러지는 잘 않지 시계 줬으면요 그러게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막 시계 돌려가지고 다시 아까 그 성으로 간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제작자 맘인데 보통 그냥 그런 경향이 있긴해요 이런 게임 육아 아니 저는 처음에 26개 있는데 부활 다 시키고 25개가 된줄 알았어요 진엔딩 따로 없을걸요 이게 엔딩일걸 뚜뚜뚜뚜 아 진짜 어? 이것도 처음 그거 했을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게임 중 하나였죠 아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 모자 친구 집 갔어요 이거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냥 그냥 얘가 주인공이 너무 귀여웠어 다시요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그냥 단순해 진짜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어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아 보스전연출 진짜 아 근데 집에 못 돌아갈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걸려가지고 보스전연출 또 하는거 아니겠지 빨간 모자한테 딱 하나 주면은 아 저거 안귀여워 왜그래 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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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d 내가 뭐 눌러야 되는 건가? 아 누르면 되는구나